아마 저쪽에서 찾을거야 저쪽으로 갑시다 저것도 시베리아에 따라 멸치하네 아 여기가 우리 나루가 안되지 여기서 바로 밑으로 내려 저기 기다리고 계시네 저쪽으로 꺼내요 아 이거 너무 좋다 와 감정 유행하다 오 io We can see so clear 어 이건 있다 아 이건 있고 이거는 뜯어가지고 확인하고 다시 테이프를 했는데 어 아니야 이거 다 지금 보니까 뜯어가지고 안에 확인을 한 것 같아 일단은 저 주차장 쪽에 가서 짐을 좀 확인을 하자 특별히 이상한 건 없고 자전거도 있고 비트롬프에 캠핑 의자 테이블도 있고 아 드디어 나갔다 여긴 러시아 블라우니버스터 3평이 나왔습니다 출발 하이파이브 아 봅시다 아 봅시다 우리 잔다고 블라우니버스터 혁명광장이 안에 있어 처음! 처음! 오늘이 16일째 아 정말 오래 기다렸다 아 너무 비싸다 아 너무 비싸다 아 너무 비싸다 아 너무 비싸다 얼마에요? 200 250 아 가면서 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은 8가 9번 이게 내 스타일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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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제일 싼 데 맛있었으니까 비바 이거 잠깐 그죠?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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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야 블라이터 로스토우 구역 침만해서 일단 가기 전에 아르바드 거리 바로 옆에 구한촌 옛날에 한인들이 살던 마을에 있는 이쪽에 있는 한인들이 여기인데 신원촌 2주를 다 신거로 알고 있거든 우린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거야 네 아 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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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오빠 지나갔어요 이만큼 나왔면 우리 다신 거 보자 네 공기가 또 다네요 공기가 또 다세요 공기가 또 타네요 공기가 또 타네요 이곳은 마리아가 사장님이 그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. 우스리스크에서 하바로프스크 가는 길 넓구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 또 추워간다 안녕 나는 최대한 빨리 가고 있는건데 싱크홀이 큰게 많은건 아닌데 싱크홀을 보수공사한것들이 너무 많아서 빨리 달렸어 와 이거 블라디보스터하고 하바로스 연결하는때는 그래도 괜찮을줄 알았는데 직진 구글은 일로 가라 그러는데 일로 갈 이유가 없을거 같거든 길이 아주아주아주 좋다가 블라디보스터에서 하바로프스크 하는데도 이런 길이 있네 아 근데 어두워지기전에 가야되는데 어두워질거 같은데 와 밤엔 운전하면 안될것같아요 뭐 경험삼아 해보려고 했는데 노면 상태가 전혀 안보여 와 멋있다 야 그니까 이게 안돼 바닥 안보여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아니 너무 블라디보스터을 생각하고 왔나 달랜에첸스크 여긴 맞는데 여기 한국이면 그냥 우리 주차해놓고 잘텐데 그러니까 이거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어 트럭카페 찾아가야겠는데 어 여기가 트럭카페 같은데 네 여기같아요 어어어 우리 여기서 해결하자 이런데가 안전하다는거 같애 우리 이제 밥먹은거야 여보? 삼평이에서? 그래서 드디어 드디어 우리 집에서 아직 정리가 안됐지만 토식쌉 아이고 오늘은 끝 뭐죠 여기가 트럭카페 갑시다 어디가요? 밥 먹으러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주문을 먼저 해야되나요? 저 벌써 10년도 먹었다고요 슈툭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힘들지? 왜 이거를 왜 못알아 듣는거지? 어쨌든 이렇게 성공! 뭔가 시켰어 성공! 고기같은데요? 미트볼인가? 맛있어 진짜? 그것도 맛있겠네 맛있어요 화장실 체험하러 가는 중 이거 화장실 같은데? 사용하긴 힘들듯 똥버리긴 좋을 듯 오우 아직도 냄새가 난다 화장실 있는 캠핑을 가져오기 정말 잘했다 하하하하 출발 앗 벤 벤 벤 벤 벤 벤 벤 벤 맨 밑에 가득 넣고 싶습니다 가득 넣고 싶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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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круша, ничего не делай, сейчас приду я все смотри, только держи, ладно? чтоб он не упал утро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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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이번엔 또 이런 길 전반적으로 도로가 괜찮긴 한데 간혹 이래서 빨리 달릴 수 없다는 거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로 북스크 가는 길은 그냥 깨끗할 줄 알았어 근데 아니네